안녕하세요 피샤스입니다. 오늘은 PSP 슈퍼로봇대전 파괴편 AI 업스케일이 완성되서 선제님께서 공개해 주셨는데요. 드디어 업스케일 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0장이 넘는 분량을 거의 한 달 이상 밤새 가면서 작업해 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박수! 저도 지금 3차 슈퍼로봇대전 Z를 작업 중인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리고 게임을 플레이해야 덤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거의 진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선제님은 진짜 체력이 장난 아니시네. 한 달 이상 밤새 가면서 작업을 해 주셨어요. 일단 용량은 4기가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링크가 다 있거든요. 링크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조감 능력창 텍스처 공개 이거 다운받고 전시필드 아이컨 다운받고 한글 수정보드 다운받아서 어디에 넣어주시냐면 PPSSPP 윈도우에 보면 메모리 스틱 있죠. 메모리 스틱에 가시면 PSP가 있어요. PSP 텍스처 여기에 보시면 NPJH5055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버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설정에 가셔서 도구에 가셔서 개발자 도구에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꼭 텍스처 교체를 체크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 적용됩니다. 파괴 편 실행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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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로도 공석력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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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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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